5070을 위한 기초영어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동사를 활용한 문장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그것도 시리즈로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은 댓글을 사랑을 해주셔서 쭉 갈 건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영어 문장 만들기 언제 어디서든 바로 꺼낼 수 있는 영어 문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느낌의 생활 영어 표현들을 준비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넌 내 취향이 아니야 너는 뭐뭐야 라고 상대방의 어떤 상태를 설명할 때는요 You're not my type 이렇게 you're, you 다음에 비동사 ar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동작이 아니라 예쁜 상태, 내 취향이 아닌 상태, 상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You're not 만약 부정, 반대로 얘기하고 싶다면 no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You're not 너는 아니야 My type 내 취향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스타일은 약간 콩글리지에 가깝고요 타입이라고 얘기해주는 편이 훨씬 더 알아듣기가 좋습니다 You're not my type 내 취향이야와 내 취향이 아닌 거는 완전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보통 부정을 나타내는 not 여기 강세를 강하게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You're not my type You're not my type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막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면 No, you're not my type 넌 내 취향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줘야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You're not my type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넌 눈이 너무 높아 아 뭐 키도 커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얘기하면 넌 눈이 너무 높아 You're too picky Pick 하면 선택하다 인데요 이렇게 막 선택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pick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Too picky라고 하면 너무 눈이 높다 너무 까다롭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You're too picky 이거는 뭐 이성뿐만 아니라 뭐 숙소를 골라서 같이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 숙소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숙소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너무 골라대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You're too picky Too 이거는 길게 끌어주시면 되고요 보통 부정적인 표현이랑 많이 사용합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Too sad 너무 슬퍼요 Too picky 너무 까다롭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느낌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넌 눈이 너무 높아 다 같이 해볼까요? You're too picky You're too picky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이거 마이클 잭슨의 노래도 있었죠? 영어로는 You're not alone Alone 하면 홀로 혼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You're not alone 당신은 뭐뭐예요? You're 당신은 뭐뭐가 아닙니다 You're not 이렇게 두 가지는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보통은 우리가 너는 가, 너는 먹어 이렇게 일반 동사, 동작이 좀 추가된 거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비동사 홀로 예쁜 외로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비동사와 함께 You're You'r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You'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You're not alone 한 번 더요 You're not alone 그렇죠? 네 번째는요 늦었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늦었네요 당신 늦었어 영어로 하면 You're late You're late 많은 상태 표현을 알고 있을수록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뼈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단어를 배우면 거기 넣어서 문장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뼈대를 만들고 단어를 쌓아가면서 문장을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You're late 너 늦었어 너무 늦었다 You're so late 이렇게 말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 배웠던 You're too late 부정적인 느낌으로 너무 늦었다 이것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일찍 왔네요 라고 얘기하면 You're only 너 일찍 왔네 이렇게 두 가지 반대되는 느낌 함께 외워 주시면 좋아요 You're only You're late 못된 이걸로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의미할 때는 I mean I didn't mean to 이런 식으로 바로 주어 다음에 동사로 사용하고요 You're 비동사 다음에 나온다면 못된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You're so mean You're so mean 다시 큰 소리로 감정을 실어서 You're so mean 내가 듣는 것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해보는 겁니다 내가 소리 내서 많이 따라해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면 저는 알 것 같은데요 가 아니라 툭 치면 바로 You're so mean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많이 따라해 주셔야겠죠? 저랑 같이 해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따로 우리가 적고 따라 말하고 마음에 드는 문장부터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천만에요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everything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사의 표현이 있는데요 그럴 때 리액션으로 쓰기 좋은 말들 하나씩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기본적인 표현은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천만에요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였기 때문에 다른 표현보단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집니다 어? Welcome이 어떤 의미지? 여기 유얼은 비동사인가? 일반 동사야 되나?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많이 얘기해 봤기 때문이에요 다른 표현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헷갈린다 그거는 내 입이 아직 고생을 좀 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같이 따라하면서 기초 체력을 쌓아야 됩니다 천만에요 You're welcome Oh,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바로 세트처럼 튀어나오시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아, 제가 신세를 줬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Thank you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내가 너한테 신세 줬네 빚 줬네 아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감사합니다 보이라도 정말 많잖아요 영어로도 이런 표현들 몇 개 알고 계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I owe you one I owe you one 내가 Oh 빚졌다 You 너에게 One 내가 하나 빚졌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노래도 있던 것 같은데요 I owe you 이게 노래가 들어가니까 확 몰입감이 떨어지지 않나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신감이 생명이죠 제가 가수할 건 아니잖아요 I owe you 이 노래 제목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써주셔도 괜찮고요 아마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중에 노래 이게 올드 팝송 중에 정말 괜찮은 거니까 한번 듣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I owe you one 제가 하나 빚졌네요 신세 줬네요 라고 Thank you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감사합니다는 Thank you 그런데 이것만 메일 쓸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감사한지 얘기하고 싶다면 이거를 떠올려주세요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여기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Thank you for Thank you for 뭐뭐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고요 Your help 당신의 도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사 표현 그대로 써줘도 되지만 뭐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뭐를 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 모양을 바꿔주셔야 돼요 여긴 동사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inviting ing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먹다 eat을 eating 초대하다 invite를 inviting 말하다 say를 saying 이런 식으로 모두 ing만 넣어주시면 돼요 저한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inviting me 이렇게 문장 여러 번 따라해주면 ing가 들어가는 걸 몸이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의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inviting me 초대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고 하고 있죠 상대방이 친절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That's very kind of you to say that 이렇게 해볼게요 조금 길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해주시다니 너무 좋으시네요 너무 친절하시네요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뭐 그냥 친절하다를 때 You're so kind 너 친절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말을 들은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주시다니 너무 친절하시네요 라고 하면 That's very kind of you Of you 라고 해서 상대방 너가 친절하다는 걸 좀 더 강조해주고 있어요 That's very kind of you 한 번 더요 That's very kind of you 한 번 더요 That's very kind of you 그 다음에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길게 만들 때 to를 가지고 오시면 좋은데요 to 동사 뭐뭐에서 뭐뭐입니다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래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도 그냥 친절하시네요 가 아니라 To say that 그렇게 말해주시다니 친절하시네요 뭐 초대받아서 너무 맛있으세요 어디 뭐 요리 교실이라도 오래 다니셨나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서 진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That's very kind of you to say that 그렇게 말씀해주시다니 너무 좋으시네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thank you you're welcome 이것보다 훨씬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말이죠 다 같이 엄청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면 되죠 That's very kind of you That's very kind of you to say that 그렇죠 열 번째는요 에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You're welcome 천만에요 No problem 에이 뭐 문제없죠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것도 많이 사용돼요 It was really nothing It was 그것은 뭐뭐입니다 Really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내가 했던 도움을 줬던 거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별거 아니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느낌 살려서 연기 한 스푼 추가해서 It was really nothing It was really nothing 한 번 더요 It was really noth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inviting me 자 어떻게 리액션하면 되죠 It was really nothing 그렇죠 열 한 번째는요 열 한 번째는요 어디 출신이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출신을 물어보고 있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이거는 영어로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해외 나갔을 때 할 말 없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처음 만날 때 Where are you from? What's your name? 이 두 가지는 거의 무조건 쓴다고 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Where are you from? 플러스 I'm from Korea 이거는 세트로 그냥 계속해서 알고 있어도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본 사람이다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도시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I'm from Seoul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어렸을 때라면 I'm from 울산 저는 울산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겠죠 Where are you from? I'm from Seoul I'm from Korea 이런 식으로 질문 답변 함께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Where을 사용한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장소를 물어보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열두 번째는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네 이것도 뭐 탑10 안에 들만큼 너무 많이 사용되는 거죠 딱 봤을 때 어 나 그거 아는데 이게 아니라 바로 Where is the restroom? 막 내 입이 막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가장 좋습니다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restroom? 한 번 더요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Where is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찾고 있는 거 얘기하시면 돼요 뭐 주유소를 찾고 있다 Where is the gas station? 네 그 다음에 공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Where is the airport? 이런 식으로 장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리듬 그대로 소리까지 같이 외운 다음에 단어 바꾸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열 세 번째입니다 어디서 일하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What do you do? 이게 바로 직업을 묻는 거죠 What do you do? I'm a teacher 저는 선생님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어떤 직업이다를 얘기했으면 아 그러세요? 음 이렇게 하면 어색하겠죠 추가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어디서 일하시나요? 입니다 그러면 또 어느 도시에서 일한다고 하면 아 뉴욕 저 가봤어요 아 거기 진짜 좋은 도시던데 이런 식으로 또 대화가 흘러갈 수 있거든요 어디서 일하시나요? Where do you work? 어디서? Where? 당신은 일하나요? Do you work? 어디서 일하세요? Where do you work? 한 번 더요 Where do you work?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일하세요? Where do you work? 직업이 뭐예요? What do you do? 이 두 가지 표현은 콤보로 같이 연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열 네번째는요 어? 제 자리가 어디죠? 저도 어디 가면 특히 해외여행 갔을 때 비행기, 기차뿐만 아니라 영화관이나 관람하러 가는 무슨 공연 같은 것들 이런 거 갔을 때 자리가 어디지? 라고 헷갈리는 순간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소심한 성격이지만 용기 내서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죠? Where's my seat? Where's my seat? 이렇게 표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냥 얘기하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엄청 막 유창하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꺼내서 Where's my seat? 제 자리가 어디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Where's my seat? Where's my seat?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어디에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이건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누군가랑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이렇게 쭉 지내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 야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인식으로 관심을 표현할 수 있겠죠 Where 어디에 Have you been?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Where have you been? 혹은 그냥 친구들이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 너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야? 이런 의미로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집에 늦게 돌아온 자녀에게 부모님이 물어볼 수가 있겠죠 너 어디에 있었던 거니? Where have you been? 오랜만에 친구에게 야 너 어디에 있었던 거야? Where have you been?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좋은 표현입니다 한 번에 얘기할 수 있게 연습해 보세요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초 영어 표현을 15개 준비했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같이 따라하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뭘 하고 싶어요? 라고 묻고 있죠 무엇을 하고 싶니? 이렇게 만들어 보면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한국어를 딱 보고 3초 안에 바로 딱 만들 수 있으면 내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음 어 이렇게 되면 아직 연습이 더 필요한 거죠 입으로 많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가장 먼저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은 What 너는 하고 싶니? Do you want to do? Want to를 사용해서 뭐뭐를 하고 싶다를 말할 수 있는데요 질문을 한다면 Do you want to? 이 형태가 됩니다 Do you want to?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want to? 그리고 뒤에는 동사의 원형으로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먹고 싶고 무엇을 공부하고 싶고 이렇게 뭐뭐와 다라는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두 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want to do?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무엇을이랑 같이 붙이면 What do you want to do?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What do you want to do? 맨 앞에 what을 빼고 Do you want to 다음에 다른 동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하고 싶니? 라고 물으면 Do you want to study English?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배웠던 것들 계속 쌓이고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조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가볼게요 집에 잘 도착했어? 라고 묻고 있습니다 친구랑 헤어지고 집에 잘 갔는지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특히 멀리서 온 친구라면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Did you get home safely? Did you get home safely? Did you? 이거는 뭐뭐 하셨어요 과거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뭐 하셨어요? Did you? 자 이번에 동사 차례죠 집에 도착했어? 라고 묻고 있는데요 도착하다 물론 arrive 많은 동사도 있지만 원어민들끼리 편하게 쓰는 말로 구어체에서는 get 동사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get to the airport 공항에 도착하다 혹은 get to the hotel 호텔에 가다 이런 형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to를 빼고 그냥 get there이나 get home처럼 이렇게 덩어리로 사용하는 표현들도 있어요 get home을 하나로 외워주셔도 됩니다 집에 가다 집에 도착하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도착했어? Did you get home? Did you get home? 안전하게 잘 도착했냐? safely 강세 앞에 주면서 얘기해 보세요 safely 집에 잘 도착했니? 자 다시 해볼게요 Did you get home safely? Did you get home safely? 이렇게 되는 거죠 쪼개서 연습한 다음에 한 문장을 한 번에 쭉 이어서 가보는 것까지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거는 영어로 바로 바꾸면 I will call you later 리듬 멜로디를 같이 타볼까요? I will call you later I will call you later I will 이거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뭐 뭐 할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할게요 I will 뭘 할 거냐면 동사 차례죠 call you 너에게 전화할게 call 이거는 전화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will call you 내가 전화할게 그리고 나중에 전화할게 라고 하면 나중에라는 의미를 가진 later later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중간에 끼인 t는 리을 사운드로 나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식 영어에서는 later 대신 later 이렇게 더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I will call you later 나중에 전화할게요 I will call you lat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I will call you later 여러 번 따라 말해서 정말 툭 치면 바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가볼게요 주말 어땠어요? 라고 묻고 있죠 주말은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할 때는 영어로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오시면 가장 좋아요 뭐뭐는 어땠어요? 과거의 상태를 묻고 있으니까 How is나 how are이 아니라 How was를 사용했어요 Your weekend 너의 주말 그거는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월요일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때 정말 하기 좋은 표현이에요 Hi, hello, how are you?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그냥 How was your weekend? 야 주말 어땠어? 이런 식으로 우리 가볍게 많이 묻죠 이렇게 짧은 것들은 바로 나올 수 있게 한 호흡의 문장을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어? 주말 어땠어?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어요? How was your weekend? 이렇게 말이죠 다섯 번째 가볼게요 기차역으로 데리러 올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차역에 딱 도착했는데 너무 먼 겁니다 네 그래서 아 집에 가려면 버스도 애매하고 텍스트하면 돈 너무 많이 나오고 친구야 날 좀 데리러 올 수 있겠니? Can you pick me up at the train station? Can you pick me up at the train station? 자 이거 쪼개보면 일단 부탁을 하고 있죠 뭐뭐 해줄 수 있어? Can you? 해줄 수 있니? Can you? 나를 데리러 올 수 있니? 차를 타고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가지고 가고 이런 것들은 pick u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한국어인 마냥 야 나 좀 pick up 해가 이렇게 얘기하죠 중간에 사람 이름이나 혹은 그 대상을 넣으면 되는데 나를 데리고 가다 라고 하면 pick me up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가보면 날 좀 데리러 와주겠니? Can you pick me up? Can you pick me up? 어디서 데리고 오라고 하죠? At the train station 기차역이라는 장소를 as을 사용해서 콕 찍고 있습니다 At the train station 기차역에 날 좀 데리러 와줄 수 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뭐뭐 해줄 수 있니? Can you? 나를 데리러 오다? Pick me up 기차역에 At the train station 연결해서 부드럽게 해볼게요 Can you pick me up At the train station? Can you pick me up At the train station? 쪼개고 붙이고 계속 이거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씩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어? 저 그거 잘해요 내가 잘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럴 때 저 축구 잘해요 저 영어로 말하는 거 잘해요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어? 그거 저도 잘하는데 I'm good at it I'm good at it I'm good at 이게 나는 뭐뭐를 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냥 it을 넣으면 그거 잘해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Playing tennis 이런 식으로 동사에 ing 형태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동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 ing이고요 명사는 그대로 넣어주셔도 돼요 여기서도 it 그냥 넣었죠? 나 그거 잘해 I'm good at it I'm good at it 내가 실득이 고수인데 친구가 이 실득이 재료를 사가지고 되게 어설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 I'm good at it 어? 나 그거 잘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요 라고 하고 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 그대로인 겁니다 저도 요즘에 뭐 속년에다 망년에다 라고 해서 친구들을 한 번 만난 적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안에서 네 망년에도 하나밖에 없네요 딱 보니까 애들이 다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그렇죠 have a pp 형태를 사용했어요 have a pp 형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 너 안 변했네 그래서 지금도 안 변한 상태인 걸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You haven't you haven't 보통은 haven't 앞에 강세를 준 상태에서 T 사운드는 많이 생략해요 그래서 멜로디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you haven't changed it you haven't changed it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 bit 조금 살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도 안 변했네 하나도 안 변했다 이 말은요 you haven't changed the bit 천천히 해볼까요 You haven't changed a bit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다면 이 표현 Long time no see It's been a long time Wow You haven't changed a bit 이런 식으로 콤보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요 너 진짜 짜증나 상대방이 짜증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 말귀를 너무 못 알아 듣거나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거나 혹은 의견이 너무 갈렸는데 고집만 피우거나 뭐 사람마다 이렇게 순간은 다양하겠죠 그럴 때 잔뜩 짜증이 난 표정으로 You're so annoying You're so annoying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annoying ing로 끝나면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게 됩니다 너가 화가 난 상태 짜증이 난 그런 상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자체 너가 짜증난다는 거죠 그리고 so를 붙여서 너 정말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그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m bored 이건 내가 지루한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I'm boring 혹은 You're boring 이러면 나는 지루한 사람이야 너는 지루한 사람이야 재미없고 지루한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너 진짜 짜증나 You're so annoying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진짜 짜증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대놓고 한번 질러보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요 아 요즘 너무 피곤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보면 I'm so tired these days 자 여기서 상태를 말해주는 거 I'm 화가 나고 지루하고 피곤한 상태 상태를 말할 때는 비동사 I가 주어로 나왔다면 I'm I'm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I'm 내가 어떻지? 그래 정말 피곤하지 라고 한다면 So tired So tired 나 진짜 피곤해 I'm so tired 요즘에 이런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거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주어동사로 핵심적인 거 먼저 얘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피곤한 상태를 덧붙이는 거죠 피곤한 These days These days 요즘 너무 피곤합니다 I'm so tired These days I'm so tired These days 이렇게죠 열 번째는요 비타민 먹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죠 자 이거를 두 개로 나누면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첫 번째 두 번째는 비타민 먹는 거 자 연결해 볼게요 Don't forget to take your vitamins Don't forget to 로 시작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패턴인데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분들은 또 들어주시면 돼요 듣고 듣다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댓글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 어느 순간 열 개 중에 원래 한 개 맞췄는데 두 개 세 개 들더니 이제는 여섯 개에서 여덟 개 정도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내가 갑자기 됐다고 느꼈던 거고요 계속해서 우리 실력은 쌓이고 있습니다 열 번 만나서 될 거라면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게 점점 쌓여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어 까먹었어요 머리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게 아니라 아 내가 나중에는 할 건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쌓고 있는 과정이에요 한 번 더 까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Don't forget 잊어버리지 마 툴을 붙여서 뭐 뭐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비타민을 먹다 Eat, drink가 아니고요 Take를 사용해서 약이나 비타민 같은 걸 복용하다 라는 걸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ake your vitamins 비타민 아닙니다 Vitamins Vitamins 발음을 바꿔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 라디오가 뭐지라고 원어민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영어 같지만 우리가 발음이 콩글리스인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거예요 비타민이 아니라 Vitamins Vitamins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비타민 먹는 거 잊지 마세요는 Don't forget to take your vitamins 천천히 나눠서 하면 Don't forget to take your vitamins 부드럽게 감정이입해서 야 너 비타민 먹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take your vitamins 이렇게 되는 거죠 열 한 번째입니다 넌 너무 유치해 막 말장난하고 막 이상한 말하고 정말 초등학교에 같이 막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야 너 진짜 유치하다 You're so childish Child 이건 어린아이죠 그래서 아이 같은 유치한 Childish 이거를 사용해 보는 거죠 So는 정말 강조하는 거니까 You're so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You're so childish So 부분에도 강세를 살짝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You're so childish 너 너무 유치해 You're so childish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뒤에 상대방이 뭐 어떻다는 상태 다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아까 Unknowing도 넣어봤고 Childish도 해봤고 그 외에도 표현들을 이제 기본 구조가 어느 정도 잡히잖아요 표현만 배우면 쭉쭉쭉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본 구조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단어도 배워나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열 두 번째는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 약간 뜸들이면 재밌잖아요 얘들아 나 좋은 소식 있어 영어로 I have good news I have good news I have 나 있어 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나 있어 정도로 번역해 주셔도 괜찮아요 I have 뭐가 있죠 good news 나 좋은 소식 있어 있잖아 나 시험에 합격했다 I passed the exam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I'm gonna marry with Jenny next year 내년에 나 제니랑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말들이 있겠죠 뒤에 뭔가 축하할 만한 일을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I have good news 저 좋은 소식 있어요 I have good news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열 세 번째입니다 몸이 안 좋아요 라고 하고 있죠 몸이 약간 으슬으슬 하거나 엄청 아픈 건 아닌데 컨디션이 좀 떨어졌을 때 이럴 때는 영어로 I'm not feeling well 기분이 안 좋다는 표현이 되지만 보통 컨디션 몸이 좀 안 좋아요 라는 말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I'm not feeling well feel well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져서 기분 또 살짝 다운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몸이 안 좋습니다 다시 한번 I'm not feeling well I'm not feeling well 아침에 일어나서 찌푸둥 할 때 혹은 오늘 너무 무리해서 밤에 허리가 좀 아플 때 등산 갈 때는 즐거운데 내려오고 나서 이제 막걸리 먹을 때까지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집에 가면서 약간 알탈탈하고 컨디션도 좀 떨어지고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러면 I'm not feeling well I'm not feeling well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4번째는요 제 우산 가져가세요 제가 우산을 두 개 들고 왔습니다 근데 밖에 비가 와요 친구가 나가려고 하는데 비 오네? 우산 안 가져왔는데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말하면 되죠? Take my umbrella 원래 영어는 주어 동사인데요 어? 주어는 어디 갔어요? 라고 하면 주어 빼고 동사부터 강세 주문을 시작하면서 상대방한테 뭐 뭐 해 라고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요 경고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명령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느낌이죠? 여기서는 야 가져가 이런 느낌으로 Take 물건을 가지고 가다 Take 내 우산 My umbrella 강세가 두 번째 있죠? Umbrella 가 아니라 Umbrella Umbrell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ake my umbrella 제 우산 가져가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Take my umbrella Take my umbrella 앞부분에 강세 강하게 주세요 열다섯 번째 마지막 거 해볼까요? 저 늦게 일어났어요 아 오늘 늦잠 잤어 아 늦게 일어났어 나 일어났다 늦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렇게 구조가 쭉 만들어지면서 영어로 I got up late I got up late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일어나다는 get up 네 wake up이랑 많이 이렇게 헷갈리는 표현이라고 가져오는데요 wake up은 눈이 번쩍 뜨는 거고요 get up은 몸까지 움직여서 일어났다 이런 느낌이죠 눈만 떠선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몸을 일으켜야죠 그래서 과거 영어로 I got up 저 일어났습니다 I got up 늦게 일어났어요 late late 저 늦게 일어났어요 I got up late I got up late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인이 메이슨은 기초영어 표현을 정말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송지현입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같이 힘내서 네 우리 1월 달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12월부터 미리 시작해놓으면 이게 1월부터 쭉 이어서 가기 정말 좋거든요 기초영어 문장 정말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첫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장은요 나 함께 가도 괜찮을까? 영어로 하면 Do you mind if I join you? Do you mind if I join you? 지금 제 말투가 약간 어땠나요?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지 않았나요? Hey, do you mind? 이게 아니고요 Do you mind? 이렇게 하면 뭐뭐 해도 괜찮을까요? 신경쓰이지 않으실까요?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묻는 겁니다 그냥 Can I join you? 저 같이 가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좀 상황이 내가 좀 끼기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면 Do you mind if? 로 시작해보는 거죠 혹시 뭐뭐 해도 괜찮나요? Do you mind if? 패턴어도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느낌을 살려서 꼭 연습해주세요 다시 한번더요 Do you mind if? 그 다음에 I join you 내가 너한테 함께하고 합류한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join을 함께 가다 합류하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문장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mind if I join you? 한번더요 Do you mind if I join you?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문장 보면요 어? 나 열이 있나? 사실 자기가 열이 있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이마에 대보면서 어? 나 열 있나? 이렇게 말한다면 Do I have a fever? Have a fever 이건 동사 파트에서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도 있는데요 가지고 있다 있다 have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질병 같은 것들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어요 have a cold 두통이 납니다 have a headache 열이 있어요 have a fever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열이 있다 have a fever 열이 있어요 have a fever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나 열 있나? 그럴 땐 둘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보통 Do you? 너 뭐 뭐 해? 라고 많이 물어볼 건데요 주어가 나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Do I have a fever? 어? 나 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너 열 있어? Do you have a fever?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주어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열이 있다 have a fever 하나의 덩어리로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하나 떨어뜨리면 나중에 또 생각나는데 힘들고 말할 때도 뚝뚝 끊기거든요 have a fever 한 단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얘기했는데 아 이게 한 5대 5 정도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상대방은 신난 겁니다 와 이러면서 와 너무 고마워 하고 있으면 너무 확신하지 마 don't be so sure sure 하면 확신하는 이라는 의미인데요 be so sure 정말 확신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마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don't don't 강세주면서 don't 이렇게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be so sure 너무 확신하지 마 이 sure이 형용사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이기 때문에 비동사와 함께 사용해야 되고요 그냥 동사들 예를 들어서 먹다 마시다 이런 거는 그대로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don't eat 먹지마 don't drink 마시지마 좀 잔인한 말인데 뭐 정말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난 확신하는 이런 표현들은요 비동사와 함께 don't be so sure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don't be so sure 한번 더요 don't be so sure 그렇죠 네 번째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거 할 거 없을 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영어로 there's no other option 이렇게 써볼게요 뭐뭐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이렇게 무언가 있다고 할 때 there's there's 기초용어 책 어딜 가도 보이는 아주 쉬운 패턴입니다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is 쓰인데 줄여서 there's 다른 선택 other option 이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자체가 없다니까 no를 사용해 볼게요 there's no other option I have no money 이런 식으로 중간에 no를 붙여서 없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there's no other option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할게요 이런 말이죠 누군가 물어봅니다 너는 왜 미니멀 영어를 듣니 there's no other option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여기서 들어야죠 뭐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계속 가보면요 다섯 번째 부끄러운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금방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세 단어로 된 거는 한 호흡에 바로 툭지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shame on you 이거는 그냥 통째로 외워주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shame on you 앞에 강세주면서 shame on you 너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뭔가 잘못한 사람 잘못했는데 막 굉장히 떳떳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 바로 머릿속에 이 표현이 떠오르시면 돼요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정말 지겨워요 지겹고 지긋지긋한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게 지긋지긋하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거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거 다양할 건데요 그럴 때는 I'm sick of it I'm sick of 이렇게까지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뭐가 지긋지긋하다 여기서는 그게 정말 지겨워요 I'm sick of it sick의 강세주면서 I'm sick of i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sick of it I'm sick of it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 이런 게 있는데요 I'm so sick of the love song 되게 슬픈 노래인데 난 사랑 노래가 이제 지긋지긋해 이렇게 이별하고 나서 굉장히 한탄한 노래가 있습니다 정확한 가사 뒤에 가사는 모르는데 이 하이라이트 이 가사는 절대 까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거 지겨워 I'm sick of it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떠올리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일곱 번째입니다 어? 그거 바로 뒤에 있어요 제가 물건 찾을 때 어?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는데 바로 뒤에 있는데 제가 막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찾고 있는 겁니다 It's right behind you behind 이거는요 뭐 뭐 뒤에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너 뒤에 behind you behind you 그런데 그냥 뒤에가 아니고 바로 뒤에 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발 뒤쪽에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right을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는 다른 표현에도 넣을 수 있는데요 지금이 now라면 지금 당장은 right now 이렇게 하는 거죠 뒤에가 behind 바로 뒤에 right behind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거 바로 뒤에 있어요 It's right behind you It's right behind you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예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나서 반가웠어요 영어로는요 It was nice meeting you It was nice meeting you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인사는 처음 만난 사람하고 만날 때 쓰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구면인 사람과 얘기할 때 쓰는 걸까요?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라고 할 때 meet 이걸 사용하고요 이미 한번 봐서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It was nice seeing you see 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니까 지금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헷갈리면 또 들어주시고 또 얘기해 보고 반복해서 여러 번 만나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도 제가 또 가져올 거예요 It was nice 아주 좋았습니다 meeting you 당신을 만나서 이거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죠 처음 만날 때는 악수하면서 It's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하고요 헤어질 때는 It was nice meeting you 한 번 더요 It was nice meeting you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얼마나 자주 외식합니까? 빈도수를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어? 너 운동해? 어 운동해 얼마나 자주 가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콤보로 두 번째 질문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얼마나 자주인데요 영어로 하면 How often do you eat out? How often do you eat out?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자주는 뭐라고요? How often? How often? 그 다음에 너는 뭐뭐 하니? Do you? 외식하는 건 바깥에서 먹는 거죠 밖에서 먹다 Eat out Eat out 얼마나 자주 외식해? How often do you eat out? How often do you eat out?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대답할 때는 I eat out 매일이면 everyday 일주일에 한 번이면 once a week 한 번이 once거든요 두 번은 twice 세 번 이상은 time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그리고 일주일은 a week 한 달은 a month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건 나중에 또 문장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들으면서 아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만나면 어색하지만 어디서 한번 들어봤던 거는 나중에 공부하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네 너무 지금 막 필기하고 물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때가 또 문장 가지고 올 거예요 How often do you eat out? 일단 눈에 보이는 이 문장을 정복하는 거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열 번째죠 제 말 들리세요? 라고 하고 있죠 잘 안 들리는 경우 있잖아요 너무 멀리 있거나 혹은 전화하는데 통신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럴 때는요 제 말 들리세요? 라고 하는데 이건 영어로 Can you hear me? hear 하면 듣다인데요 집중해서 듣기보다는 그냥 들리는 겁니다 어 들리네 내 귀가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겠죠 그래서 뭐뭐 하니? Can you hear me? 내 말을 들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 말 들리세요? Can you hear me? 이것도 네 단어로 된 짧은 거죠 툭 치면 나오실게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연습해보는 겁니다 자 열한 번째는요 아 그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꼭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할 때는 어떤 패턴을 가장 먼저 꺼내면 될까요? 영어로는요 You don't have to do that You don't have to do that Don't have to 이거는 반드시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꼭 할 필요는 없다라고 약간 부드러운 의미가 됩니다 Have to가 반드시 해야 돼 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반대되는 의미니까 꼭 같이 외워주세요 반드시 해야 된다 Have to 꼭 안 해도 돼 Don't have to 너 그거 굳이 하지 않아도 돼 You don't have to do that You don't have to do that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 두 번째는요 나를 판단하지마 나를 판단하지마 영어로 바로 들어간다면 Don't judge me Judge 이게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거든요 뭐뭐하지마 뭐였죠? Don't 강세 앞에 강하게 주셔야 돼요 Don't 나를 판단하지마 Don't judge me 보통 T사운드 빠지고 Don't Don't 이렇게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Don't judge me 한번 다 T사운드까지 살려주면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원어민들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소리를 빼고 그냥 지나가면서 연음으로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한번 해보는 거죠 모든 규칙을 지금 한 번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문장을 통해서 어? 나는 여는 법칙은 잘 모르는데 이건 내가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쓰게 됐어 이렇게 먼저 가보는 겁니다 Don't judge me 다시 해볼까요? Don't judge me 그렇죠 열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말인데요 영어로 It doesn't change anything 너무 의미 없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하면 It doesn't change 그것은 Doesn't change는 바꾸지 않는다죠 Anything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똑같아요 약간 비판적인 말이죠 영어 공부할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어 공부할 때 큰 소리로 말하고 연기해보고 열심히 듣고 적어보는데 누군가가 It doesn't change anything 그러면 절로 가라고 하세요 방해하지 말고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 필요 없어 네 그래서 같이 하자라고 해야죠 네 이런 말들 근데 뭐 필요한 순간이 있겠죠 정말 의미 없는 노력을 할 때 It doesn't change anything 나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말하기는 절대 하지 않고 그냥 진짜 깜지 쓰듯이 막 천번, 만번 한 문장 막 쓰기만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미니멀 영어 듣고 같이 즐겁게 따라하고 훨씬 효과적이겠죠 진짜 이상한 방법 하면 It doesn't change anyth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열네번째는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I'm so shy 네 특히 한국인들이 영어로 얘기할 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shy, nervous 그러면 원어민 강사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해줍니다 Don't be shy Don't be shy Don't 뭐뭐하지 마 Be shy 부끄러워하다 부끄러워하지 마 라고 한다면 Don't be shy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두 개가 Don't be shy Don't be nervous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뭐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고 틀리게 말한다고 해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해외 미국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회사에 가서 내가 거기 속해서 영어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좀 안 좋겠지만 돈을 쓰러 가고 여행 가고 그냥 취미생활로 하고 여기서 막 즐겁게 한다면 절대 Don't be shy Don't be nervous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즐겁게 취미생활하되지 네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다섯 번째 마지막 거 한번 가볼까요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말하는 거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 첫날이신 분들은 네 1번에 비해 15번이 좀 더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오래 들으신 분들이 항상 네 저한테 점점 익숙해지고 있고요 영어 문장 만드는 게 즐거워지고 영어가 좋아지고 있고 많이들 얘기해 주셔서 정말 그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힘내서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을 찍을 수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I'm getting used to it 그냥 used라고 하면 I used 뭐 뭐 하곤 했어 이런 의미도 있는데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 쉬워요 get used는 점점 익숙해지다 뭐가 손에 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형을 사용해서 I'm getting used to it 네 그냥 I get이 아니라 I'm getting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I'm getting used to it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뭔가 조립하거나 뭐 하는 알바 가면 처음에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몇 시간 하다 보니까 또 할만 하더라고요 괜찮아? Are you okay? I'm getting used to it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까 지금 익숙해지네? 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이 순간에 익숙해진다 I'm getting used to it 진행형을 사용해서 더 생생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getting used to it 한 번 더요 I'm getting used to it 그렇죠 마지막 퀴즈는요 제 말 들리세요 이 표현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제 말 들리세요 전화해서 hello hello 하면 이 말을 써주시면 돼요 이거를 들을 때는 어 맞아 내가 쓸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전에서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써보고 말해보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ir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